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어차피 이렇게 걷는 거니까 손목이 이렇게 젖히는 거 같을 거 같지? 근데 이렇게 누르면은 얘를 누르면 이렇게 핏줄이 들어가면서 우리 사람 손톱 누르는 것처럼 아파할 수 있어서 빨리 이렇게 툭툭 빠르게 해야 돼 우리 집 강아지보다 크니까 자세가 어두운 것 같다 애기야 미안해 애기야 가만히 있어봐 미안해 내가 이 방향밖에 안 해봐서 너가 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밖에 보여?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고 나는 이렇게 잡고 하거든? 그 다음에 팔다리 못 움직이게 눌러 그 다음에 팔을 잡아서 우리 집 애들하고 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집 애들은 한 품에 딱 당기는데 빠르게 해줄게 알았어 잠깐만 내가 잡고 있을까?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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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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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